어떤 녀석이 나한테 우유를 던졌어 아주 신선한 우유를 난 그 녀석을 잡고 싶다고 빨리 나아줬으면 좋겠어 친구들 안 그러면 밥을 부셔버릴거야 이렇게 너야? 너지? 아닌데요 아니었어? 미안 이거 안되겠어요 앞문을 좀 닫아줄래? 알았어 이 녀석들 빨리 나오는게 좋을거야 왜냐면 난 착한 녀석이 아니거든 야 왜그래? 우리 반 아니라니까 너들 그냥 빨리 나가줬으면 좋겠어 친구 잠깐 나와줄래? 왜그래? 나 쪽팔리잖아 가오도 있고 나와라 그럴 때 빨리 나와 아나 씨발 야 왜그러냐 우리 어제 같이 재밌게 놀았는데 이 녀석 한 대만 맞아 안되겠어 두 대 아 좋았어 세 대 네 대 다섯 대 미안해 이렇게 나한테 개기는 녀석들은 오른발 왼손 아 좋았어 오른손 이렇게 맞는 것이 인지의 상정이지 한 대만 더 맞아 아니야 한 다섯 대만 더 맞고 얘기를 좀 해보자고 이런 멍청한 어리석은 용어나 좋았어 사람을 때릴 땐 이렇게 그리고 주먹을 꽉 쥐고 발로 주먹 좋았어 이런 돼지 새끼 돼지가 아니야 나랑 절교하자 이런 멍청한 녀석 야 이 개새끼야 너 이리 나와 이 씨발 놈아 니가 싸움 잘해? 옥상으로 올라와 넌 혀가 아주 짧은 것 같아 야 개새끼야 니가 뭐 너 어서 깜짝돼 이 씨발 새끼 니가 뭐가 손태형이랑 결혼했다 이 씨발 새끼야 이 씨발 조작을 없댔 따라와 이 개새끼야 우리 나랑 결혼지가 doing 내부 homes 쇼모가 ífic을 부부bank에 낫고 낫고 서면서